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릴 만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왔구나. 네. 왔구나. 본디 이펙츠에서 제작이 되는 시게즈 하이 슈레드룸 에디션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그리고 시작 전에 잠깐 거짓말하지만, 저희 시게즈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본디 본디 그러니까 본다이라고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본다이로 읽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본다이가 해변 이름인가봐요. 어디 지역 이름인가봐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본다이로 읽어야 된대요. 호주와 관련된 지역일 수도 있겠네요. 본다이 이펙트네요. 시게즈 하이 슈레드룸 에디션. 제가 음악을 시작하고 본 이펙터 중에서는 가장 예쁜 이펙터인 것 같아요. 시게즈도 예뻤잖아요. 굉장히 매력있게 생겼었는데. 시게즈랑 브레이커스랑 2026이 요즘 감성으로 세련되면서 약간 빈티지한 감성도 있었다면, 슈레드 맞나요? 슈베스 같은 경우는 복고 감성. 그 80년대 감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 봐요. 이거 로고방 이거 봐요. 뭐냐면 사진으로 봤을 때도 예쁘게 생겼다 했는데 실물을 보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약간 펄도 들어가 있고. 네. 이분이 색깔을 보는 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다이 이펙트가 호주 실드니의 어슬링 디자인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시게즈 하이 슈레드룸 에디션은 로우에서 미들 게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던 일반 시게즈와 달리 하이 게인 사운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하고 활기찬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으며 하이 게인 사운드 전용으로 튜닝된 탑앤드와 더 개방적인 게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샬과 메사부기를 연상시키는 공격적인 톤과 시게즈 특유의 클론 센타우르 스타일의 클립 믹스 회로를 훌륭하게 매칭해서 특유의 명료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의 모 악기 스토어 그러니까 리버브. 그래서 70개만 원래는 한정판으로 생산을 했었대요. 그런데 본다이와 끈질긴 협상 결과 일본 시장에서도 공급을 받아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일본의 큰 업체들. 실제로 제가 이전에 다른 악기회사 다닐 때도 기타 수입을 할 때 한국에서 받는 까놓고 얘기하자면 깁슨. 일본은 한국에서 받는 수량보다 일본 이케베가키라든지 한 악기점에서 받는 수량이 1년에 받는 수량이 훨씬 많아요. 그만큼 일본이 이 악기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럼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어떤 면에서는 한정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러닝 모델이 될지 한정판으로 또 이렇게 희귀하게 마무리가 될지는. 그런데 또 본다이 쪽이랑 실제적으로 메일을 주고 받은 걸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오니 지금 현재까지 팩트예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까지만 오더를 받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더는 받아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진짜로 저희한테는 한정판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토글 스위치의 사운드 캐릭터 변화는 일반 사양의 시계좌와 동일하고요. 호주 본다이 이펙츠 공방에서 핸드메이드로 생산이 되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컨트롤부부터 설명드리고요. 전원 9VDC 정전화 어데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개의 인풋과 1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벨, 페달의 레벨을 조절을 합니다. 게인, 페달의 드라이브량을 조절을 하고요. 베이스, 시그널의 저음역을 15dB 범위로 부스트하거나 컷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 시그널의 고음역을 15dB 범위로 부스트하거나 컷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토글 스위치를 위로 올렸을 경우에 저음역이 롤오프된 컴프감 있는 사운드가 나오고 다운을 할 경우에는 보이싱된 오픈된 내추럴 톤이 연출이 된다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볼륨이 클 수도 있어요. 볼륨이 클 수도 있어요. 볼륨이 클 수도 있어요. 볼륨이 클 수도 있어요. 저의 볼륨이 클 수도 있어요. 같은 참..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가능하다면 시청자분들을 다 여기로 끌어들이고 싶다. 이 자리에. 제가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치면서 저희 리뷰하는 거 많이 보였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코드보이싱이라든가 아르페지오를 잘 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분다이 거 칠 때만 그렇게요. 왜냐면 각자 음이 너무 명료하게 잘 들려서.. 원래 이 드라이브 페달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왜냐면은 쳤을 때 6줄의 밸런스도 밸런스고 각 현이 정확하게 들리느냐가 좋은 페달의 척도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본다이의 시계즈 같은 경우는 최우수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하이게인 페달인 만큼 게인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데..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유튜브에 요즘에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좋아요 소리가 다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갭이 확실히 있는 이펙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후반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입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친구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투명한 사운드가 그대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놀랍네요 저희가 최근에 무슨 페달이라고 꼭 집어 말하진 않겠지만 저희 방송도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되게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뭐야 이렇게 된 페달들이 사실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도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결국 쳐봐야 한다 그렇죠 결국 쳐봐야 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게인을 한번 끝까지 올려볼 거고요 올리고 베이스를 좀 더 부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p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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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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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운드가 연장이고요. 저도 시계즈 본다이 만나면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한테 좀 더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풀게인이 사실 이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스트라이크 기준입니다. 깁슨에 물렸을 때는 더 상관은 아닌데 이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마샬 사운드가 난다는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여기다가 제가 나인 한번 물려볼게요. 게임 별로 주지 않았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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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톡으로 올려볼게요. 콤프 감 있는 사운드라고 하니까 이 톡으로 올려볼게요. 훨씬 더 이거를 컴프 스탁으로 올리면 볼륨은 좀 줄어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그 앰프 게인 사운드는 아시죠? 그 마샬 그 이제 리드 셀렉터는 아니고 크런치 셀렉트 풀 게인 했을 때 느낌이랄까요? 정말 멋있네요. 이렇게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을 완벽하게 이뤄낸 본다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시계즈 하이 슈레드룸 에디션을 가지고 연주를 틀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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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ise 모두 사운드를 들어보셨었는데요. 은총씨 먼저 한줄평 네 제 한줄평은요 저의 최근에 새로 짠 페달 보드의 모든 드라이브 페달은 본다이다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세컨보드라면 세컨보드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좀 다른 용도의 페달이기도 하고 이제 버즈비에서 일하면서 노예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페달들은 이제 막 구매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구매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짰는데 드라이브 페달을 다 본다이더라구요 보니까 다 본다 시계즈 브레이커스 이번에 시계즈 슈레드 이거까지 해가지고 그래야 다 이거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로 또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해드릴게요 시계즈 위에 시계즈 이전에 다뤄봤던 시계즈도 놀라움이 연속이었지만 이 친구가 레인지가 더 넓고 활용도가 좀 더 많지 않은가요? 물론 이제 각각의 매력을 따지자면 저는 5대 5에요 만약에 나한테 뭐 살래 물어보면 고민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이제 하이게인에 대한 좀 더 강한 게인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냥 시계즈는 이정도로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아무리 디스토션 사운드 강한 아니면 개인이 있는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안 쓰는 분들도 연주할 때는 안 쓰시더라도 집에서는 한 번 정도는 아 그리고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슈레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시연했을 때도 보셨겠지만 되게 굉장히 로우게인 톤 깔끔하고 이쁜 톤이 잘 나와서 진짜 말 그대로 아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강한 드라이브 페달을 원하시는 분도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나이 났고 물렸을 때 그 나는 소리들이나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드라이브 페달이 있으면 바로 폭발해 버리니까 제가 생각하는 드라이브 범위 클림부스트를 포함한 드라이브 범위를 한 10이라고 친다면 1부터 8까지는 충족시킬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 번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네 만점을 받아갑니다 네 이거는 뭐 더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만점인 기어예요 네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10점 주는 뭐 어떻게 하죠 저는 4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신선함과 왜냐면은 드라이브 페달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페달들이 많은데도 아직까지도 놀라게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건 본다이의 힘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음번에 또 다른 본다이 이펙트를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펙트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두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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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